이나상 고니찌와 미소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편현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음편현상이란 무엇이냐? 자 일단 음편현상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편하게 뭐냐면 과거형을 말할 때 조금 이상하게 말하는 현상입니다. 과거형을 좀 이상하게 말하는구나 생각과 다르게 꼬아서 말하는구나 이게 우리한테는 음편현상이에요. 원래 음편현상은 그런게 아니지만 지금 우리한테 적어도 지금 우리한테는 그게 사실입니다. 과거형을 좀 이상하게 말하는게 음편현상이다. 진짜 음편현상은 뭐냐면 발음을 편하게 하는 현상이에요. 발음을 편하게 해서 음편현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언제 일어나냐면 이그룹동사는 아니고요. 이그룹동사의 과거형을 말할 때 그것도 존댓말은 아닙니다. 그냥 과거형을 말할 때만 발음을 조금 이상하게 돌려서 한다. 자 한번 보시죠. 다베로 이거는 먹는다라는 동사인데요. 얘는 이그룹동사에요. 이그룹동사에서는 음편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타베 한 다음에 어미를 띄워버리고요. 타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타베타 하면 먹었다라는 과거형이 만들어졌어요. 간단하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예상대로 움직이는 규칙적인 편안한 음편현상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일그룹동사에요. 일그룹동사. 아우라는 동사가 있는데 만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우의 과거형은 뭐냐면 아 한 다음에 우가 뭔가 내려와서 어미가 바뀌고요. 그리고 타를 붙였겠죠. 그런데 여기에 바뀌어서 우가 예를 들어서 이가 됐다고 쳐봅시다. 한 이 정도 됐다고. 먼저 우리는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래서 아 이 타라고 말하는데 아 이 타 아 이 타 아 이 타 말하다 보니까 아 이 타 이 타가 빨리 말하다 보면 아 이 타가 되는 거죠. 받침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타 때문에. 그냥 아 이 타 하면 힘드니까 아 이 타 하고 편하게 받침이 생겼어요. 그런데 아 이 아 이 하다 보니까 이를 빼버리고 아 타가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발음의 어떤 변화로 인해서 생긴 현상인데 이게 어미가 있는 일그룹 어미가 남아있는 일그룹 동사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이제 음편현상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개념을 잡았죠. 그러면 이 음편현상이 여기서는 아 디귿 받침처럼 소리가 나도록 이렇게 바뀌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때그때 달라진다는 겁니다. 뭐에 의해서 달라지냐면 아 단어마다 일그룹 동사의 단어마다 다 달라져요. 그래서 표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표를. 자 여러 개의 단어가 있을 수 있죠. 어떤 단어는 우로 끝나고 어떤 단어는 츄로 끝날 거 아닙니까? 어떤 단어는 무나 부로 끝나고 어떤 단어는 쿄로 끝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이 어떻게 바뀔 때 과거형으로 바뀔 때 과거형으로 바뀔 때는 이런 식의 변화를 갖는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단어를 미지의 단어니까 모두 그냥 임의로 우리가 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마마라고 부를 거예요. 전부 다 마마라는 단어라고 생각해볼게요. 마마우, 마마츠, 마마루, 마마무, 마마부, 마마쿠, 마마구, 마마스 라는 단어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없지만 그래도 있다고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마마우라는 단어는 우를 띄워버리고 마마타가 됩니다. 마마타. 이해 가시나요? 얘도 똑같아요. 마마츠도 마마타가 되고 마마루도 마마타가 됩니다. 그러면 우츠루는 과거형으로 바뀌면 우였는지 치였는지 루였는지 다 똑같이 필요없고 디그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외우느냐? 만약에 외우고 싶다면 이렇게 외울 수 있어요. 마마우는 마마타 이렇게 외울 수 있어요. 마마우는 마마타 이렇게 외울 수 있어요. 좀 더 간단하게 하면 우타우타 이렇게 외울 수 있어요. 우는 으타다. 우는 으타다 이렇게 외울 수 있어요. 그렇게 외울 수 있지만 그걸 일일이 다 외우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좋은 방법은 아니고 어떻게 하냐면 일단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마마무가 있어요. 마마무는 마만다가 됩니다. 무는 은다. 무는 은다 이렇게 외울 수 있어요. 마부도 마만다가 됩니다. 똑같이. 마마쿠는 마마이타가 됩니다. 마마쿠는 마마이타. 마마무도 마만따가 됩니다. 똑같이. 마마쿠는 마마이타가 됩니다. 마마쿠는 마마이타. 이쯤 되면요. 이쯤 되면 이게 발음을 알고 무슨 상관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의약합니다. 왜냐하면 쿠를 이타로 왜 바꾸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쓰고 있으니 우리로선 방법이 없습니다. 그대로 외우는 수 밖에. 마마쿠는 마마이타가 됩니다. 이타가 아니라 이타가 돼요. 마지막으로 쓰는 시타가 됩니다. 마마스 대신에 마마시타라고 해라. 얘는 그래도 우리가 좀 받아들이기가 편하네요. 이런 법칙이 있는데 이 법칙은 언제 일어난다? 무슨 동사? 일그룹 동사가 무슨 형이 될 때? 과거형이 될 때 어떻게? 이렇게 지멋대로다. 뭐에 의해서? 마지막 글자에 따라서 이렇게 지멋대로 바뀐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이 표를 다 외우느냐? 읽어는 보세요. 좋습니다. 왜냐하면 좀 익숙해지니까. 하지만 최종적인 해결은 이걸로 안됩니다. 최종적인 해결은 개별 단어들을 우리가 그냥 과거형으로 하나씩 하나씩 익히다 보면 아 이런 경향이 있구나 아 이런 경향은 나한테 익숙한데 이런 경향이 있었나? 하고 한번 쭉 보고 어 그렇지 아 이런 경향이 있었지 참고 자료로 쓰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암기는 개별 단어로 가져가야 됩니다. 개별 단어로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예를 들어서 아우는 아타 이렇게 모인다 아우 모였다 아타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한 단어씩 그런데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외우고 만약에 이 논리를 우리가 모른다면 너무 미궁이잖아요. 그쵸? 와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싶으니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논리가 있습니다. 가르쳐 드리고 실제로 외울 땐 어떻게? 음 아타 모였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했다 일했다는 원래는 현재형으로 일하다 하타라쿠입니다. 하타라쿠 그런데 하타라쿠는 하타라쿠는 어떻게 바뀌어요? 이타로 바뀝니다. 그래서 과거형으로 일했다는 하타라이타 합니다. 우리가 외울 때 쿠이타 쿠이타 외웠다 라고 해서 자 보세요. 쿠가 어디 있습니까? 쿠이타 쿠이타 외웠다고 해서 하타라쿠이타 이렇게 하면 말이 안 됩니다. 하타라쿠거나 하타라이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외울 때는 쿠이타 쿠는 이타 쿠는 이타 외우지만 하타라쿠이타 하면 안 돼요. 하타라쿠 하타라이타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하타라쿠는 쿠는 이타니까 하타라이타 현재는 하타라쿠 과거는 하타라이타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 더 해보죠. 놓쳤다 라는 동사 원래는 놓치다 노가스에요. 스는 시타죠. 스시타니까. 그래서 노가시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노가스시타는 아니에요. 제가 자꾸 이렇게 말하면 헷갈릴 수 있는데 오히려 스 대신 시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노가스 과거는 노가시타 이렇게 해서 현재형 과거형을 말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과거형에는 뭐가 있으니까 은편현상이 있으니까 더 많이 외워야 된다 라는 얘기고요. 은편현상은 언제 발생한다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발생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과거형에 발생한다 이렇게 외우십시오. 물론 은편현상은 이후에 과거형 외에 또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차근차근 추가로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는 과거형에는 은편현상이 살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방금 음편현상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기서 한가지 여러분 사족을 붙일게 있어서 다시 등장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과는 별 관계가 없는데 설명이 정확하고 부정확하고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부담은 갖지 마시고 그냥 재미로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은편현상이요 뭔가 불규칙입니다. 맞죠? 일그룹 동사의 과거형 만들 때 뭔가 불규칙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녀석 있죠. 스가 시타가 된다. 이 녀석은 사실 불규칙이 아니라 그냥 어미 변화입니다. 어미가 변화하는 거 있잖아요. 무가 미마미가 되고 이렇게 배웠잖아요. 스는 시사시가 되고 쿠는 카키쿠가 되고 이런 식으로 배웠잖아요. 그 변화의 일환으로 스는 시가 되고 그냥 타가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만 사실은 은편현상이 아니고 나머지는 다 은편현상인 거예요. 얘는 정상이고 나머지는 불규칙인 거예요. 그런데 왜 얘도 은편현상과 한꺼번에 외워야 되느냐 이게 이런 문제입니다. 얘 하나 빼놓고 나머지가 다 변했어요. 그러니까 얘 하나 남은 아이도 정상으로 안 보이고 다들 각기 개성이 있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반에 20명이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들의 머리가 다 까만색인데 한 학생만 빨간색이에요. 그러면 이 빨간 머리 한 학생은 특별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20명의 학생 중에 19명이 총 천연색으로 머리를 염색했어요. 검은 머리 학생이 딱 하나밖에 안 남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그러면 그 검은 머리 한 학생 역시 각기 개성의 머리를 가진 것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이 스가 시타가 되는 것이요. 원래는 그냥 변형인데 그냥 변형인데 은편현상이 발생하지 않은 건데 얘 빼고 다 각기 아무렇게나 변해버리니까 얘도 마치 뭔가 개성있게 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겨두고 공부할 수 없고 다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걸 우리가 저희가 강의를 할 때 얘는 은편현상이 아니고 얘는 은편현상이고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다 하나로 취급해서 다 똑같이 각기 이렇게 연결해서 외워야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엄격하게 학술적으로 말하자면 이 위는 은편현상 이 아래는 은편현상이 일어나지 않은 평범한 어미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한글자막 제공 및 한글자막 제공 및